국민 여론을 측정하는 도구 중에 여론조사가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죠.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 트렌드 같은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이버 데이터랩 이런 거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PC, 컴퓨터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그런 거하고, 노트북 이런 데서 아니면 모바일, 모바일이라는 게 주로 우리 휴대전화이죠. 이런 데에서 누구를 검색을 많이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잘 맞느냐, 이런 빅데이터가 잘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죠. 왜 그러냐면, 빅데이터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예측했거든요.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은 있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신뢰한다.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빅데이터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뭐 이런저런 기사를 좀 서치하다가 한번 찾아봤는데,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에서 PC나 모바일,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통해서 네이버에서 누구를 많이 검색했느냐, 이걸 통계를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통계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이 5월 5일이라고 그랬죠. 5월 4일, 어저께 거는 아직 통계가, 집계가 안 됐고요. 5월 3일 것까지 통계가 집계가 됐는데, 이 데이터랩에서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 것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보다 앞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동훈이 3, 이재명이 2, 조국이 1. 그러면 대략 3대 2대 1 정도로 한동훈이 앞서 있다. 이재명과 조국을 합친 것만큼 한동훈을 사람들이 검색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이번 총선의 사실상 승자입니다. 그런데 승자보다 오히려 패자인 한동훈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난 4월 29일에 여야 영수회담이 있었죠. 그 영수회담 한 날, 그날 빼고서는 계속해서 한동훈이 이재명 조국을 눌렀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월 10일 총선이죠. 그런데 총선 다음 날 한동훈이 100, 이재명이 88, 조국이 87. 그러니까 총선 승리자인 두 사람보다 오히려 패자인 한동훈을 더 많이 검색했다. 뿐만 아니고 지난 5월 2일이죠. 한동훈이 이제 그 집 주변에서 전화를 걸면서 지나가는 그 뒷모습을 찍은 그 사진. 바로 그날에 한동훈은 4, 이재명 1, 조국 1. 이 정도로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조국을 합친 것보다 두 배 많은 검색량을 보였다. 이게 이제 네이버 데이터랩의 통계거든요. 4월 10일 총선 후에 언론에 등장한 경우 거의 없습니다. 한 16일에 몇몇 비대위원들과 전역을 했다. 이게 이제 뒤늦게 밝혀진 거고. 그 다음에 19일에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제의했죠. 월요일에 오찬을 하자 하는 거.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 뭐 도서관에서 봤다. 또 이제 지난 1일에 집 주변에서 목격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뒷모습 사진 뭐 이런 거. 이상민 의원과 전화를 해서 뭐 조만간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가수 김홍국 씨가 이제 내가 열심히 그렇게 뛰었는데 전화한 통화 없더라 이런 게 방송을 타자 김홍국 씨한테 위로 전화를 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먼저 연락을 해야 함에도 사퇴를 하고 당 수습 때문에 못 챙겨서 죄송하다. 몸이 좋아지면 따로 한 번 식사를 모시겠다. 이렇게 전화를 했다. 이게 김홍국 씨의 설명으로 이제 드러났고요. 이번에는 5월 3일 엊그제죠.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서 당 사무처 당직자 20여 명과 만찬을 했다. 자 이런 것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고 뭐 이 만난 사람들 전원에 따르면 한동훈 의원장은 지지자들이 서문해 준 책을 읽으면서 체력을 회복 중이다. 그러면서 그 사무처 당직자들하고는 앞으로 종종 보자 이렇게 했는데 물론 날짜를 정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뭐 종종이라는 표현이 그냥 관행적인 억울하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뭐 정리적으로 좀 모임을 갖자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런데 요런 정도의 그 어떤 칩거 중의 행동 정도만 지금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한동훈을 이재명 조국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하느냐. 이게 의미하는 것. 쭉 총선 후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한동훈은 꾸준히 검색량이 3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에서 뭐 5 뭐 6 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조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 이거는 한동훈의 그 팬덤 이것이 여전히 최소한도로는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걸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이재명 대표와 조국도 물론 팬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는 굳이 검색 안 해도 압니다. 뭐 제가 지금 뭐 어제 오늘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뭐 윤석열 정부 몰아치기 온갖 특검 뭐 김건희 특검 뭐 한동훈 특검법 뭐 최상병 특검 여기다가 이제 그 어제는 또 뭐 정치검찰 조작 뭐 특별 대책단 이런 걸 만들어서 뭐 조국 수사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자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울산 정치공작 사건까지 자 이런 걸 보면 뭐 이 사람들 거는 굳이 이재명 조국은 우리가 검색 안 해도 어떻게 할지 안다. 결국 윤석열 정부 몰아치기 할 거 아니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 탄핵을 가든 뭐 임기 단축하겠다는 건 이미 다 공언을 했고 뭐 이러니까 팬덤은 있지만 관심이 줄어드는 겁니다.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다르죠. 여기는 당장 이번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나온다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뭐 치과 중이라고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조국도 팬덤이 있지만 한동훈 팬덤이 더 활발하게 지금 뭔가를 검색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런데 정치인들은 흔히 부고 빼놓고서는 언론 매체에 많이 등장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이거는 한동훈의 정계 복귀. 복귀라는 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이미 등장을 했고 지금 직거 중이니까 언제 다시 나올 것이냐 이런 문제죠.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뭐 누구랑 저녁을 먹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정말 본인이 뭐 전당대회든 아니면 뭐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다. 여기에 등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논란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거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그러면 한동훈 미래 권력 한동훈의 성공을 보장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한동훈 전 위원장을 무조건 응원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힘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냥 뭐 응원가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한동훈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김건희 명품백이라는 거 뭐 잘 아시지만 2022년 9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한 4개월 정도 있었던 그 당시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에 관저에 관저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그 사무실에서 목사라고 얘기하는 최재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향수 등을 받았다는 내용. 그런데 그게 실제 보도된 것은 그로부터 한 1년 2개월쯤 뒤인 작년이죠. 11월 27일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공개가 됐습니다. 동영상으로 공개가 됐으니까 그건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러나 이제 받아가지고 뭐 그냥 바로 옆에다 놨다 또는 뭐 놓고 갔다 뭐 이런 거는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진상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의 소리 측이 김건희 여사가 이 명품백을 받은 것이 공직자 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이 받지 말아야 할 물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었죠 그동안. 사실은 여러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야당 및 일부 국민으로부터 이 문제 제기가 계속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거 뭐 정치공세가 뻔한데 그러니까 총선 후에 특검을 하자. 이게 뭐 특검 대상입니까? 그냥 수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사해봤자 뭐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럼 특검을 하자. 뭐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래 그러면 정치공세니까 뭐 그러면 우리 특검 받겠다. 그런데 다만 총선 이후에 하자. 뭐 이런 약속을 차라리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총선이 끝나고서 민주당 또는 범야권이 192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지금 뭐 어제 선출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특검법 하겠다. 지금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 문제지 김건희 특검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다. 뭐 그것이 이제 그 뭐 대통령이 설령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뭐 재표결 뭐 그랬을 때 이게 될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거부하더라도 뭐 그럴수록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락할 것이고 뭐 이거는 원래 이 사건의 목표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가 이 사건을 기획했을 때부터 이런 정도의 정치공세를 버리기로 작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정면돌파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게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였는데 윤 대통령은 그걸 막아왔다. 그런데 이제는 특검법이 뭐 그 지금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니까 특검법을 만들게 되면 이제 재표결로 거부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 앞서서 검찰에서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하자. 이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검찰도 이런 것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해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별개로 검찰 이원석 검찰총장이 와 송경호 서울중앙기검장이 정면돌파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의 말도 안 듣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이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검찰은 검찰의 명예를 지키겠다. 과거의 검찰 개념과 많이 달라진 이런 상황으로 지금 취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 부분에 관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검찰이 용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걸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재하기로는.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뭐 이러저러 해달라 하는 것이 잘 안 먹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 눈치도 안 볼 수가 없는 게 바로 검찰이죠.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럴 바에 우리가 이거를 진실규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제 또 하나의 가능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검찰이 움직였을 가능성 있죠.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은 그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용산과 검찰과의 최근 관계를 어찌 보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물음표로 남겨놓겠습니다. 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산과 대통령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뭐 제대로 그 아직은 현장 기자들도 확인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음표로 남겨놓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원석 검찰총장으로서는 특검으로 어차피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정면돌파를 하자는 결정 그게 뭐 본인의 단독결정이든 아니면 용산의 주문이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게 특검으로 갔을 경우에 검찰에서 내린 결론과 다른 결론이 특검에서 나왔을 때 검찰은 또 한 번 질타를 받게 되고 거의 뭐 아마 해체 수준의 공격을 받게 되고 특히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으로부터 아마 탄핵까지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면돌파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도 소환 안 할 수가 없겠죠? 받은 사람이니까 소환이 될 걸로 보이고 자 문제는 이제 그러면 처벌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법조계에서는 갸우뚱합니다. 처벌 안 될 거다. 왜? 청탁금지법에 보면 이게 청탁금지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인데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이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결국은 배우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청탁을 했을 경우 안 된다. 이걸 이제 막기 위한 건데 여기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럼 처벌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만약에 이게 진짜 크리스찬 디올 백이 아니고 가짜다. 가짜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100만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100만원 이상의 어쩌고 이거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럼 무혐의 처분이 되죠. 가짜라고 했을 경우에. 아마 그게 진짜냐 가짜냐는 건 크리스찬 디올 쪽에 그 아마 감정을 의뢰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